안녕하세요. DJ 고지웅입니다. 오늘 초대 손님 고승재 씨 나오셨습니다. 인사 좀 부탁해요. 방배동에서 온 고승재예요. 몇 살이에요? 다섯 살이에요. 아빠랑 라디오 출연하니까 소감이 어때요? 기분이 어때요? 좋아요. 승재 비밀 얘기 있나요? 네. 뭐가 비밀이 있어요? 아니 세상에. 나보다 더 멋져. 아빠 세상에서 제일 멋져? 네. 진짜? 비밀이야? 응. 승재 투자 장례도 제일 멋져. 미쳐. 미쳐. 승재야 노래 한 번 해봐. 어? 장기 자랑도 해야 될 수도 있어. 이거 불로 잡고 해봐. 아름다운 우리 딸야 우승한 간에 당분 할아버지가 걸쳐보시고 등량층으로 날아내보니 희생은 모습을 보니 인물 좀 많이 기가 막히다. 성재야. 소감한 간에 드디어 찾아온 생방송 당일. 고고 부자는 어떤 활력을 펼칠까요? 그를 낳지 오늘도 반갑습니다. 내일 그대왕 최수정입니다. 경상우수사께서는 적의 군세에 눌려 백척의 배에 불을 지르고 일만의 병사를... 이 나라 왕실과 백성을 지킬 것이다. 그 사이 라디오부스에 도착한 고고 부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인사해야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야, 아빠가 삼락이네. 형제가 이거 하나씩 나눠드려. 스태프들을 위해 간식까지 준비한 스윗 고고 부자네요. 고맙습니다. 고마워요. 땡큐. 어머, 고마워. 고마워.